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사회예요. 그래서 이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은 없겠는가. 그 상사원 출신인 걸 아시죠. 해순 시절에 정황구역 상사 직원으로 두 년 동안 주제 배우고 있습니다. 다음은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를 않았어요. 저는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항상 응원하고 박수단체를 보내고 또 여러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과 제대로 평가하는 노력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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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